소주의 불리기 좀 잘한다 아이쿠 소주의 고맙습니다 생각보다 강력하연 힘들다 두 눈ах도 밖에 안 보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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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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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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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했던 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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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볼까요? 오! 두 인데! 두 인데! 자 이제 하나 둘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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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봅시다 하나 둘 셋 아니야 아니야 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잘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우리 노래가 나온대 그러면 저희 모두들 댄스 챌린지 준비되셨나요? 네 음악 시작해볼게요 음악 주세요 음악 와 너무 귀엽다 힘들다 너무 귀여워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이 형은 내 거야 성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또 보여드릴 게 하나 남았죠? 저희의 타이틀을 뭐 어느 날 머리에서 뿔이 다르다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인사를 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 큐인! 지금까지 투모로우바이 지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야! 수고하잖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동영상을 이겨낸 recognise 아냐 야야야 Let's roll my down got something in my head 이제 욕을 빠지고 싶어 설치고 싶었지만 야야야 꿈 좀 한복으로 할게 너무해 내 몸이 미쳤나봐 내 머리에 누굴까 어떻게 넌 지점을 날 Oh I just sound so 나 혼자 왔나봐 그래 좋았잖아 괴물이 된지도 몰라 안녕해 Oh you, you 널 찾으러 구원인 걸까 Oh you, you 네 날개도 넌 밖에서 넌 밖인 걸까 머릿불이 쏟아 I love it 넌 널 원본이 될 걸 It has sean 네 날 appreciate Oh I love it 그래 좋군 이렇게 즐거워 두리두리руд 결정이니 나의 마음 좀 더 조금 봐서 하는 것만 참아 내 힘이 느껴질 이 순간 Oh you, you, you 이제 날 찾은 너 후원인 걸까? Oh you, you, you 내 눈은 바깥은 아픔인 걸까? 머랭불이 쏟아 Oh you, you, I love it 넌 내 왕관이 되지 투자투자 되는 건가? 신선은 돼 올라 Oh you, I love it 빌어서 화가 빌지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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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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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로는 멈춰낸 말씀이시니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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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oll than you, I love i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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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car 사실 Sich 또 너 죽은 Богね 착한 목소를 겨루ierte 소통사我觉得 여기 바로 대 globe about the world Its you, u 머리 손톱간 너무 좋은 세상이 바빠 and the match 니за건 바빠 Och Österreich 고마워해 목에 불이 쏟아 But I love it All day,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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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three 죽이 죽이 되는 건가 시작은 돼 올라 I love it 필요 없어 완벽해지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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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넌 넌 넌 멈춰 넌 넌 네, IG1,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무대까지 만나봤습니다. 황진영씨, 케민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보직 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어서오세요. 광주의 딸, 황진영씨잖아요. 광주 너무 좋더라고요. 어떠세요? 네, 또 오랜만에 제가 광주에서 SBS 슈퍼 퍼스트를 저희 배워던 작품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사랑해! 배다리가 마구마구 충전하면서 기분이 딱 좋아서 그래서 오늘 영화는 상자를 Scared매실수님 주인공이 오늘의 그 기회에서